아빠 오늘 저녁은 뭐예요? 간단하고 영양만점인 계란찜 함께 만들어 보시죠 당황하지 말고 계란껍질을 건져내주세요 계란은 5알이나 6알 정도 까주겠습니다 소금으로 간단하게 간을 해주시고요 물 200ml를 넣어 계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참기를 한 큰술 넣어주면 익었을 때 뚝배기에 달라붙지 않고 잘 떨어집니다 잘 섞어주고 중불로 유지해주세요 바닥부터 잘 긁어 타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계란이 굳기 시작하면 불을 최대한 약하게 해주시고 당근과 대파로 비주얼도 끌어올려주겠습니다 뚜껑을 덮고 2분 정도만 살짝 더 익혀주면 오늘 저녁은 걱정 없이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참기름 살짝 뿌리고 밥에 비벼 맛있는 식사하세요